그냥 장갑 벗어야겠네 세요! 렛츠고! 아 여기다가 세워야겠네요 오랜만에 눈길을 썰면을 타는 시간 크크크크 예? 아 잠깐만요 이게 안 추운데 자 장갑을 끼고 갑시다 가세요 우와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겠네 와 와 와 저기 있고요 여기 진짜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오 와 재밌다 와 정서진기에서 한번 해볼래 오 진짜 진짜 이렇게 문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거지 엄청나게 문이 팡팡 쌓였습니다 굉장히 긍정으로요 저는 와 저기 또 쓰레기 버렸어 쓰레기를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어 아 진짜 여러분 쓰레기 취급하지 마세요 주부가 오염되네요 와 뭐예요 뭡니까 정서진끼들 레츠고 고고 네 이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많이 왔네요 와 상상도 상상 초월했네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네요 와 다 커다 와 여기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어우 즐겁다 저는 얼굴이 불빛만 보이면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3분 23초밖에 못 찍어요 저장공간을 좀 확보해서 해드릴게요 와 와 메리쿠 물 와 설비는 진짜로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네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 이제 몇 분 찍었어요 2분 와우 재밌다 재밌다가 말이에요 우와 방금 보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 뭐예요 네? 뭐예요? 가야죠 뭐라고? 가야죠 갑시다 네 저기 눈밭이 있는 것 같네요 벌써 옛날 놀이촌 시절 또 아직도 그냥 그대로 형태가 남아져있어서 오늘 와 눈 다 커네요 네 눈 다 커 와 이제 찍을 시간 없어요 와 네 입만 맞춰야겠네요 3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끝!